많이 많이 해주시면요. 많이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그 에너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 그 리액션 연극까지 해주실 거죠? 네! 자, 여러분들 믿어도 되나요? 네! 아우, 네. 아까 아버님 막 여기서 춤추시고 여기서 춤추셨는데 아, 정말 감동입니다. 이런 춤 처음 봤거든요, 제가. 예, 대단하세요, 정말.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겁나서. 예, 지금 제가 또 열심히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아이, 좋아라.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 좋아라. 예, 그래서 너무 좋아서 달려왔으니까요. 아이, 좋아라. 우리 애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무대 내려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저까지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고 뛰어내릴 수도 없어서 여기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나오서도 좀 함께 해주세요. 아셨죠? 자, 갑니다. 아이, 좋아라.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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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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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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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봐도 내 사랑 아이 좋아 아이 좋아라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내가 왔어요 말잡기 좀 놓지 말아요 또 같이 손으로 아이 좋아라 예쁜 애니와 어머 아이 좋아라 여러분들 즐거우세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면 행복하세요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예쁜 애니 아 좋아라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아이 좋아 아이 좋아라 이리 봐도 내 사랑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해 영원도까지 신비가 왔어요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해 영원도까지 신비가 왔어요 여러분께 사랑을 받기 위해 여러분께 사랑을 받기 위해 여기까지 신비가 왔어요 여러분께 사랑을 받기 위해 여기까지 신비가 왔어요 우리 신비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신비가 왔습니다 저까지 건강하시면 즐거우세요 네 우리 신비씨 뜨거운 무대 여러분 잘 봤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아우 아우